야 오늘 드디어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16년 모두 성공하시고 저는 쪽지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쪽지음 자 주목하십시오 잘한다 오빠 오늘씨 쪽지도 열어줘 으아아아 박수 박수 잠시만요 이거 집에서 진짜 연습하시나요? 저 집에서 진짜 연습하지는 않고요 한 번 치고나서 정말 똑같네 지금 쪽지음 진짜 존 내노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되시거든요 닉네임이 존 내노이신데 그때 우승자십니다 그때 맞죠 계상 그때 타신 분 아닌가요?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존 내노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밀건 끝까지